예 수고 많으십니다.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. 어떤게 궁금하세요? 예 어버부 반도체요. 어버부 반도체고요. 매수가량 비중이요? 17,500원에 20%요. 그렇군요. 일단 어버부 반도체, 반도체 테마 쪽들이 지금 이제 지수가 빠지면 죽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지수가 빠져 내려갈 때 이제 힘을 좀 잃을 겁니다. 그래서 이 변동폭 자체도 지금 굉장히 약해지고 있죠. 앞쪽에서 막 변동을 크게 가져가다가 이제 점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이런 힘 빠지는 자리에서 매매하셨다가 돈 잃는 건 그냥 각오하셔야 돼요. 아 내가 돈 잃고 싶어서 이런 매매를 했구나라고 스스로가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2차전지가 급등 나왔을 때 2차전지 사신 분들께도 강조했던 게 돈을 잃고 싶으시구나. 그리고 반도체가 급등 나왔을 때 반도체를 지금 또 사고 있다는 거는 아 돈을 잃고 싶으시구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주식은요. 올라오기 전에 사가지고 올라왔을 때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지 여기서 게임처럼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렇게 막 도박하는 걸 우리는 투자라고 말하진 않아요.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. 그래서 이 기술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요. 사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데 사놓고 전화하는 거 자체가 문제다. 이런 걸 샀다라고 한다면 전화를 안 할 정도의 실력이 와야만 하거든요. 근데 사놓고 전화를 한다는 건 실력이 없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이런 투자를 안 하는 게 일단 1번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. 두 번째는 샀으면 손실날 가고는 하세요.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걱정을 하셔야 되는 건 저점 깨지는 건데요. 14,500원짜리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저점 깨져가지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했을 때 이제 시층단이 입장에서는 10, 7% 손절해야 되는데 저게 가능하시면 손절하는 게 맞고요. 만약에 17% 손절이 조금 억울하다라고 하신다면 손실률이 늘어나는 건 개의치 마시고 반등 나갈 때 매도하세요. 반등이 어디까지 나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반등시 매도가 되는 겁니다. 만약에 14,500원짜리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쌍바닥을 그려줄 텐데 반도체가 지금 당장에 완전히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시세 변동이 계속 이렇게 요리조리하면서 왔다 갔다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그 변동을 이용해가지고 반등시 매도하는 게 좋은데요. 그 반등이 만약에 본전까지 나와준다면 아이고 내가 돈을 날릴 뻔했는데 아이고 다행스럽게도 내 돈의 본전을 좀 찾는 기회를 주셨구나. 누가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시면 돼요. 그리고 다시는 이런 매매하지 마세요.